안녕하세요 지탑입니다 추더완료 백포셋 통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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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은 저희도 틴탑이니까요 그래도 이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후배고 뭐고 일단은 선배로서 열심히 충실히 위전을 해내겠습니다. 화이팅! 어디 리키군? 네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50만큼 왔으면 좋겠습니다. 14년 동안 해체를 안 하고 끈끈이 우정을 맺고 그렇게 정말 쭉쭉 하나하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모든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틴탑 들어오고 100%로 그렇습니다. 틴탑도 뜨고 100%들도 잘 되고 둘 다 잘 되는 게 목적이죠. 그렇죠. 둘 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만 잘 돼야 된다. 저희 틴탑이 더 잘 돼서 틴탑이 잘 되고 100%들도 잘 되고요. 지금까지 되게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쉴 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래도 정정 당당하게 해주십시오. 왜 소고기는 안 사주는 겁니까? 진짜 그런 게 많이 올라와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틴탑은 진짜 많이 나왔어요. 근데 100%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. 다음에 정말 다 같이 소고기를 제가 정말 크게 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틴탑도 재밌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지군과 리키군과 니에군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춤을 준비했는데요. 해도 되나요?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스태프분들한테도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왜 그걸 하는지 저도 하트춤을 쳤을 때 그랬거든요. 그렇죠. 기억납니다. 그 춤 보여주세요. 박수요. 누구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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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팀이 한 팀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두 팀이 있기에 1, 2등이 있기에 2등이 1등이 되고 싶고 또 1등을 1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거를 인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팀 탑에 뜬다 100%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